정말 어렵게 이분들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입니다. 이곳 서울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서울시의 문의에서 앵커와 출연자 등은 명확한 발음과 원활한 방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요건 해석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벗어볼까요? 드디어 얼굴을 뚫려 뵙네요. 신기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아웃슈 뉴스 나오신 건 처음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간단히 인사를 해볼까요? 진님부터 시계방향으로.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월드와이드 앤섬 지니라고 합니다.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네. 지민님.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RM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간단하네. 제이홉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비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송국은 정말 오랜만이시죠. 특히 뮤직뱅크는 가보셨을 때는 보도국은 어떠세요? 와보니까. 되게 멋있게 되세요.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고 좀 무거워지네요. 네, 보도국은 처음이네요. 개빌샘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기합니다, 좀. 근데 BTS 여러분이 와서 다들 지금 막 들떠있어요. 설레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먼저 축하드릴게요.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 감사합니다. 외신들도 극찬히. 감사합니다. 지민님, 실감이 나세요?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팬분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서 저희끼리 얼쑤 안고 울고 웃고 하면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밖에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돼서 또 영광이고 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핫 100이라는 게 비영어권 가수가 진입하기 정말 어려운 차트잖아요. 그렇죠. 이번 노래 다이너마이트 왜 성공했다? 보편적으로 공감을 얻었다? 슈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저희들 처음 이 음원을 제작을 할 때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저희 팬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신나는 펑키한 디스코 음악이에요. 일부러 이런 시기라서 더 그런 장르를 택한 걸까요? 글쎄요. 이런 안 좋은 시기에 사실은 뭔가 사람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 그걸 이제 위로하거나 타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전공법을 택해서 사실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친숙할 수 있는 디스코 팝 장르로 굉장히 좀 유쾌하고 좀 희망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드디어 우리가 월드스타구나 이런 실감이 나시는지 실감 나세요? 일단은 저희가 예전보다는 좀 실감은 나긴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족분들의 지인분들이 정말 너무나 아미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저희 친구들마저 아미가 된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요. 뭐 정말 그때마다 굉장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곡 들어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더 열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를 많이 실감을 하지 않나. 우리가 이만큼 인기가 있었나. 최근 들어. 리팩크 갈 때 안 그렸던 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름 초창기에는 어렵고 배고프고 이런 시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도 뭐 숙소에서 뭐 초파리를 청소기로 잡기도 하고 바나나가 썩어서 뭐 초파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 닭가슴질만 먹고 그렇게 지낼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그럼 그때와 지금? 도시락이 잘 달라요. 그때는 그래도 저희가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식대에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스테이크 두 조각 먹고 싶으면 두 조각도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좀 여유로워진 거 같아요. 그때는 조금 조급하고 독기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생긴 거 같아요. 그래도. 반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똑같다. 지키고 있다. 성공님 뭐가 있을까요? 일단 외적으로나 너무나 성격도 그렇고 많이 유해지고 바뀌었지만 그리고 단 한 가지 안 바뀐 거는 이제 팬들의 생각하는 마음과 음악을 대하는 저희의 태도 그리고 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팀워크도 변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올해로 일곱 명이 7년째입니다. 5초에 낸 앨범 이름도 세븐이었고 팀워크가 없이는 불가능할 텐데 유지하는 비결이랄까요? 뭐 형님이 궁기를 잡으십니까? 아니면 리더가 계속 다독이십니까? 전혀 없고요. 저희는 그냥 되게 서스럼 없이 지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팀워크가 잘 유지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좀 좋은 결과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편이라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사실 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비유이긴 한데요. 같은 나룻배에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7명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만 서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서로는 또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서로 정말 파트너처럼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 존중을 해가는 게 저희 팀워크의 비결이란 비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뢰와 존중.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악을 만들 때 어디서 주로 영감을 얻는지 네. 슈가님이 먼저 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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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 사실 이런 질문에 아이디어?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게 네. 항상 이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메모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많이 좀 기록을 해나요? 음악도 그렇고 방탄에 다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막 이런 경우들은 잘 없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방탄 앨범을 만들기 전에는 항상 저희에 먼저 인터뷰를 해요. 회사와. 그래서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얘기가 하고 싶은지, 쓰고 싶은 말이 있는지, 주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조사를 쫙 하고 회사와 논의 끝에 취합해서 작업하게 되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제이홉님, 가사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도 있었고 슈가님, 대취타, 우리 국악이 반영이 된 적도 있고 이런 것도 그런 결과물인가요? 같이 의논하고 그때 심리상태나 마음가짐? 그렇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음악에 담을 수 있다는 건 일단은 굉장히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부분인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잊어서는 안 될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좋게 음악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뭐 대치타 같은 부분은 또 이제 형이 직접 작업을 한 거니? 네. 네. 대치타 같은 경우는 사실 발매하기 한 1년 전? 2년 전에 써놨던 거였는데 이제 발매 시점이 다가와서 이런 컨셉과 이런 곡으로 발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작업을 했는데 뭔가 네. 그렇습니다. 팬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멋있었어요. 그러면 뭐 여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특별히 좀 애착이 가는 곡? 한두각. 애착. 저희 곡. 저희 곡. 다이너마이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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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인이주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1위로 만들어준 곡이기 때문에 아인이주가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 개별적으로 조금 궁금한 것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 대중문화에서 이제 좀 각광받기 힘들었던 아시아계 가수예요. 그야말로 비주류였는데 전 세계가 공감하는 중심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정말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빌보드 차트라는 이제 상징성과 당위라는 것이 있고 어쨌든 2주 연속 1위를 하는 거는 사실 저희로서도 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우선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당연히 이제 영어라는 어떤 장벽을 언어라는 장벽을 하나 하므로서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다가온 게 있었을 거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코팝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께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께도 그렇고 그래서 익숙하고 또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공법, 희망과 그냥 어떤 유쾌하고 심플한 어떤 희망적인 위로 이런 것들이 한몫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나를 되게 많이 여쭤보시고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계속 15년도부터 이제 빌보드 메인 차트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두드러왔던 어떤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그때부터 어떤 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빌보드 차트 순위가 올라갈 것 같아를 막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이나 인종을 넘어서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하던 진심들이 많은 분들께 닿아서 그분들이 팬이 되시고 혹은 호감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이 쌓아서 이제 폭발한 결과가 정말 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가 된 것 같아요. 아미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민님. 그렇죠. 너무나 그렇고요. 사실 이제 예전부터 저희는 좀 유독 팬분들이랑 유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팀이 굉장히 작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뭔가 노래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같이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뭔가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른 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직접. 저도 아미들한테 혼날까 봐 엄청 공부했어요. 이번 1위 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감사 표시를 해요. 그리고 지민님이 얘기했지만 참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끈끈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번에 귀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아미와의 끈끈함? 일단 첫 번째는 어려운 순간부터 함께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의 슬픈 거 저희의 기쁜 거 축하받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아미와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저희는 무조건 아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평소에도 계속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소통 중요하죠. SNS 통해서 항상 소통을 하려고 하고 사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서 꾸준히 팬분들과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소식도 전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사령관이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BTS가 9시 뉴스에 나온다니까 직접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팬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계신지요? 일단 가장 먼저 일단 좀 이런 사태가 몸소 다가오니까 약간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리고 SNS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방법이 있다는 그런 수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너무나도 좋은 이렇게 좋은 시기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기쁜 일이 있거나 아까 비영이 말했듯이 이번에 뭐 제가 생일이었을 때도 그렇고 빌보드 핫백 1위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뭔가 말해주고 싶은 우리의 감정을 전해주고 싶은 분들이 암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또 정은경 본부장이 BTS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BTS만의 챌린지를 해주실 수 있는지 네.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방영 씨가 기발하게 생각하셨으니까 창의적이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고 정말 이제 다 완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첫 번째로 뭘 하고 싶은지 첫 번째로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 그거를 뭐 글로 쓰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던가 그렇게 한 번은 그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꿈 챌린지네요. 꿈 챌린지. 꿈 챌린지. 꿈 챌린지. 네. 좋다. 좋은 생각이네요. 꿈 챌린지.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약간 집안일 챌린지 이런 것도. 집안일 챌린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좋지. 그런 걸 좀 되돌아보면서 집에 먼지 한 번 닦고 청소도 하고. 청소도 하고. 네. 청결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KBS 게시판에도 방탄소년단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 아이디 미생님이 요청하신 건데 옛날 프랑스에서 이 아리랑을 부르셨다고요. 아, 네. 한 번 더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때 노래와 안무를 보고 입덕했습니다. 방탄간을 신나는 곡으로 만들어주셔서 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진과 정국님이 노래하셨나요? 초반에? 아마... 불러봐주실 수 있을까요? 리, 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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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이렇게 했었다고 같은데요. 그때 수곡으로...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약간 아이돌 같은 이런 거 했었는데. 네,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이런... 뭐지? 초반에 한 번만...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리, 아리랑, 슬, 리, 슬, 리아, 아라리, 리가 났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멤버들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지금 막 보여주시고 계시던데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팔지도 만들고 아, 네, 맞아요. 김밥도 만들고 아, 네, 맞아요.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른 거? 뭐, 사실... 그래서 저 여러 가지 만들었죠. 근데... 그러게요. 저는... 좀 안 해봤던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재주가 많이 없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고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목각을 깎아서 뭐, 예쁜 조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공유도 하고 싶어요, 팬분들이요. 그리고 뭐, 본의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도 좀 생겼을 것 같아요. RM은 운동을 시작했다고 들었고 정국님 기타 연습하고 슈가님 그림 그리고 또 어떤 것들 또 그 외에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로 특히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의 일상들을 좀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긴 취미들도 있고 어...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얼마 전에 기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굉장히 열심히 쳐요. 아, 굉장히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 앨번도 같이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저도 찾아서 따라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여쭤볼게요. 무엇보다 팬들은 공연 소식 기다릴 텐데 올 초에도 순회 공연 좀 취소돼서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고 10월에 소음 첫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콘서트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은 되는데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또 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실지 오프라인으로 보실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만약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한다고 해도 저희의 퀄리티나 이런 면에서는 보장을 하니까요. 많이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언택트 콘서트 방방콘으로 성과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해보고 싶은 거, 시도 뭐 있을까요? 저는 그때는 처음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 꽤 러닝타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소통의 문제가 약간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많이 소통을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해서 팬분들의 뭔가 마음을 전달받고 저희도 빠르게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앨범도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려주시면 사실 뭐 지금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이너마이트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벌써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밸보드 1위 하는 거 보고 이번 앨범 전체가 합백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은 났습니다. 아니, 궁금하게. 크게 가지수록 좋죠. 연회를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요. 그런 상상만 가끔. 근데 이번 앨범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멤버들의 참여도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군요. 네네네. 그거 알아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앨범마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자신을 찾아라든지. 이번에는 메시지가 어떤 방향이 될까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저희가 느끼는 조금 뭐 슬픔이면 슬픔, 즐거움이면 즐거움 이런 그대로를 담았으니까요. 스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방탄소년단 7명의 젊은이? 물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삶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느끼는 지금 저희의 정서와 지금 사람들한테 가장 저희가 감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곡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슈가 씨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빌보드 1위부터 해서 슈가 씨가 말한 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다음 목표, 그래미입니까? 역시? 일단은 네, 그러게요. 제가 운이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미네이트가 돼서 노미네이트가 되면 단독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미에서. 그래서 그래미에서 단독 공연을 한 뒤 가급적이면 저의 바램이지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상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나도 네. 저희 마음대로 드는 건 아니지만.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 정도는 꿀 수 있으니까요. 바램입니다. 그때 다시 나오시는 걸로 수상하면. 그럼요. 영광입니다. 그럼 축하 공연을 하면 수상을 하고 뭐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희 빌보드 때도 그랬고 AMA도 그랬고 VMA 때도 그랬고 그냥 저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일찍 일찍 자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깔끔해요, 저희는. 저희 빌보드 1위 한 날 라이브 방송 한 번 하고 바로 또 연습을 들어갔었어서 뭐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아미, 또 전 세계 시청자들께 한 마리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누구부터? 네, 전국 씨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까 뭐 챌린지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또는 물론 많이 힘들었었고 굉장히 큰 스케줄이 있었는데도 그걸 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에 맞춰서 저희도 어쨌든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 또 안에서 내 삶 속에 뭔가 뭔가를 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무언가를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좀 뭐 지루할 수 있는 이런 시기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정도 더 얘기해 주시고 많이 할까요?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RM.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 무겁습니다. 네, 그 뭐 제가 감히 그 많은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뭔가 이해한다거나 어떤 뭐 그런 말을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사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은 저희의 상황에서 빗대자면 코로나19가 만약에 없었다면 또 탄생되지 않았을 곡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허사다말하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좋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밤이면 그림자는 길고 또 그래도 언젠가 해가 뜬다고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기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 많은 분들이 힘내시고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운을 모아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BTS의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희 뉴스 시청자들, 또 전 세계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분 Button 0.5초 Berlin 3 moon Ao는 2 można